캐나다의 테셋 버츄 스칸모이오 다이애날 크롤, 탈리아의 연주로 템테이션, 그리고 무예르 라틴아입니다.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다이애날 스텝스푼. 렉터의 로테이션 헐렛트. 너무 화려합니다. 예술입니다. 북턴 나인 엑트 들어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진 커브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진 자세. 컴비네이션 스피드.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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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上面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we give you smooth 그는 어떻게 트위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끝에, 그 3rd 트위질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